역시 답은 이거였어 어 이게 한방이 있어 물론 잘 활용을 해야겠지만 뭐 이정도면 뭐 무난하네요 아 말고 이마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 빔 빔 빔 빔 빔 빔 빔 끝났나? 좋았어 나 잡았다 빔의 끝은 설빔 다시 저 원래 빙수를 별로 안좋아서 뭐 먹을 때 oti 뿌야아ㅏㅇㅑ 망했답니다 오옹 오오오 하니 갑자기 디즈스페이스 겸 아이언맨이야 무슨친구가 빙수를 엄청좋아하는 애가있어요 옥이거 옥이거가 나를 빙수매니아로만 들었지만 야 아 árzieh 아 왜 도망가 왜 그냥가 아니 적들 다 잡아주고 가야지 혼자만 살겠다고 핑핑 가는거 보소 그냥 보소 그니까 어딨는데 그 개새끼가 그 개새끼는 어느 개새끼? 이 개새끼? 진짜 빨리 충전해 어휴 아아아아오오오오오오 야 인간적으로 충전할 시간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임마 아 나 이거 지겠네 아 어어 어 바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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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니야 끝 어우 다행이다 어우 아슬아슬했어요 아니 인간으로 충전할 시간은 줘야지 자 이거 다 먹고요 먹어주고 좋아 이제 헬리콥터에 탑승해서 그래요 아니야를 구해주러 가면 되는건가 알았어 그만 말해 자 퍼거스와 함께 가는건가요 네 노텍스님 안녕하세요 네 노텍스님 안녕하세요 어 아니 멕스 살아있었어 죽은줄 알아듣는데 나 아 아 아 아 아 아 뭔가 약간 브로맨스의 향기가 난다 나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치즈빙수 맛있긴 한데 잘 못 먹어 가격 가격 가격도 가격인데 너무 칼로리가 높아가지고 생각해서 먹어야지 생각해서 먹어야지 약간 주인공의 바람이죠 저게 어 나치와의 전쟁을 끝나고 아녀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 아 아 아 아 아 아 우선 아 아 아 예 아 다시 시간이. 그것은 기본의 피자들에게는 대해서도라인 것 같습니다. 기본적인 월급이 철도를돌아도 시작의 역사장. 예정의 가시를 참고로 배달하는 게 맞습니다. 이것은 대전의 기간에 있는 국내에 있는 기간에 있는 공포에 있는 것이 부족하니, 공포에 있는 것을 개구리에 있는 공포에 있는 것 같습니다. 군인들이 곧에 있는 것 같습니다. 매우 곧에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들은 이전에 가게되어 주지 않습니다. 전부다, 마지막에 있는 위치 자 이렇게 해서 데스헤드도 저세상으로 함께 보내자 이거죠 거의 마지막인데 어우 어디있어 뽀뽀질이야 허거스 너도 내가 뽀뽀하면 안된다 어 그래 다행이다 아니 너도 안돼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자 이제 대포를 발사하러 가보자 그래 널 쏴버릴거야 자 이거죠 자 캐논 정전 원 헌드레트 15미터 쇼 파이어~~ 왜 안쏘죠 자 저걸 활용해서 자 이 벽을 부숴버린거야 약간 반지의 제왕 2개의 탐 느낌도 난다 나네요 여기가 마지막 파트인 만큼 엄청 긴데 긴건 둘째치고 어려운데 과연 무사히 잘 끝내고 진행을 할 수 있을지 뭐가 있는데 황금 모종사 그래 아냐 내가 간다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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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아니 너는 아냐 지금 데스 헤드가 뭐라고 주멀주멀거리는거 같네요 자 라이프탄을 줬는데 자 마지막답게 그래 이것저것 많이 준다 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야돼 족들이 워낙 까탈스러워서 그렇지 이렇게 일단 하고 마음 가슴 단단히 어우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커질거 무슨소리야 그 정도는 아니야 후 하 후 하 후 하하 후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미친나 이게 적들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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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끈을 놓치면 안되죠 아 와 여기야 여기 졸라 짱나 겁나 짱나는데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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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시키야 여기 슈퍼 짜증 대박인데 여기가 왜 마지막 파트인지 절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놈들만 잔뜩 나오죠 뚫기도 어려울 뿐더러 적들도 드럽게 많은 항상 긴장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되네 그래야 목숨 무지하고 살아나갑니다 하지만 저는 훌륭한 게임 젓 젓 젓 전문가 아닙니다 전문가기 젓문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그쪽 충분히 아아 아직 판밖에 안쳤냐 결국 이걸 써야되니 그렇구나 어어씨 너만 그런거 쏘는거 아니야 나도 쏠줄 알아 그렇지 자 잡몹들은 일반탄으로 잡아주고 자 뭔가 좀 체급이 있는 애들은 조심해서 잡아주고 대검을 쓸 일이 없는데 왜 대검을 이렇게 주지 오케이 그거보다 그 레이저 충전하는 충전기 있으면 정말 여기 쉽 훨씬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곳인데 버스 다 잡았나 아니텐데 아닌데 아닌데 그 정도에 끝날 리가 없는데 여보세요 내가 여기서 이 파트 하면서 고생했던 내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이 게임 이렇게 쉬울 리가 없어 어 어 여기 넘어가는데만도 한세월이 걸렸던거 같은데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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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만이야 이게 끝이야 한 마리밖에 안 나와? 이게 다가 아니야 그래 이게 다가 아니야 무섭다잉 더 와 자자자 가서 발사아아아아아 자 뭐 또 있지 또 오진 않겠지 설마 한 마리 더 오우 데스헤드 아저씨 너무 좋아하신다 전형적인 중2병 말기의 느낌이야 아 여기네 아 여기네 저 일단 돌아가 저 충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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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충전 그렇지 충전이야말로 나이 희망 니들은 이 충전 반대 써야겠지만 정말 난 이게 있으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고 이 게임 최고의 사기무기니까 아 어어 한 박자 충전 두 박자 충전 세 박자마저 충전 왜 이정도면은 어 스마트폰 충전하는 것보다 낫지 바로바로 즉석 충전 되잖아 끝 다시 충전 탄 탄 안써도 좋고 얼마나 좋아 탄 아낄 수 있고 어 어 업글 안하고 오면은 겁나 힘들겠죠 당연히 그래 아우 나 아직도 생각난다 겁나 힘들었어 나 이거 저번 했을때는 어 진짜 몇번 뒤졌던거 같은데 오히려 지금은 싱겁다는 느낌이 들정도야 역시 답은 이거였군 이걸 얼마나 잘 활용하나였어 꺼져 아 나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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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..죽었어 그만해 네 뭐 또 오니? 그러지 않아 자 그 아프라이프 2에서도 중력권 많이 쓰시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야 자 또 뭐 나오겠지 열렸으니까 또 뭐 나오겠지 니에 그렇지 않답니다 근데 또 모르죠 이제 여기 뚫어 아 여기다 여기 뚫는게 겁나 힘들었던거 같아 여기 뚫는게 겁나 힘들었던거 같아 미칠듯이 아 일단 저 로클러쳐던 놈 먼저 철해야되는데 자 자 작정상 후퇴로 너라면 할 수 있을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나야 부라지 안는 보석같은 런처가 있으니까 그니까 그래도 이거 이 웬만한 적은 한방이잖아 어머나 이분이 남아계셨네 잡았고 어이구 네 이놈 네 이놈 네 이놈 뒤통수리기 네 이놈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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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여 꼬치 선생님은 이제 아이를 가지실수 없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아이를 가지실수 없습니다 아 아 이거보다 최종보스전이 걱정인데 아 또있네 또 오네 또 오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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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어이구 아이고 놀랐잖냐 놀랐잖냐 아아 자 충전 아까님 어서오세요 자 이 와리가리만 해도 잘해줘도 뭐든 일단 먹고 들어가죠 다 씹어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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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씹어 씹어 못씹어 어쩔수없어 일반탄이 쟤들한테 거의 데미지를 못주기 때문에 포라우스3에선 에너지무기 정말 안쓰는 슈렉인데 여기서 또 다르네요 나도사랑 축하하게 감사합니다 이정도면 호키하지 뭐 호키 어어어어 또 나와 또 따위 아는 애 있어 따위 따위 아니죠 따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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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또 이거 충전기 있었구나 기다려봐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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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겠지 기도